동작 중에 소음이 발생하나요? 해당 가이드에 사용된 음원은 소리의 구분을 위해 실제보다 더 크고 과장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. 씨앗 키트에 양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 펌프가 작동하며 이때 두두두 하는 소음이 주기적으로 1분에서 2분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식물 생장을 위해 필요한 물과 영양 성분을 공급하기 위해 작동하는 식물 재배기의 정상적인 소리입니다. 선반에 있는 양액을 물탱크로 보내기 위해서 배수 모터가 작동하며 이때 드르륵 또는 두두두 하는 모터 소음이 주기적으로 몇 초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식물 생장을 위해 필요한 물과 영양 성분을 물탱크로 보내 뿌리가 숨쉬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작동하는 배수 모터가 하루 1회 정 위치를 찾거나 또는 양액의 배수를 위해 작동하는 식물 재배기의 정상적인 소리입니다. 식물 재배기 안의 기류 순환을 위한 펜이 수시로 작동하며 선풍기 소리와 같은 웅, 웽 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식물 재배기의 정상적인 소리입니다. 냉매 순환 사이클에 의해 오일 및 냉매가 흐르며 쉬이, 졸졸졸 같은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. 배수관의 물이 흐를 때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식물 재배기의 정상적인 소리입니다. 식물 재배기가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한 냉기를 만들 때 냉매 압축을 위한 컴프레서 운전 소음이 웅, 웽, 윙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배기 내 LED로 인해 온도 유지를 위해 냉기가 필요할 때 수시로 동작하며 제품 주변 온도가 높은 경우나 재배기 내부 온도를 낮게 맞출 시 강한 힘을 내야 해 소음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물 재배기의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식물 재배기가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해 컴프레서 운전 중에 기계실의 팬이 웅, 웽, 동작하는 소리는 정상입니다 컴프레서가 기동하거나 정지할 때 갑작스런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진동으로 덜컹, 쿵, 쾅 같은 진동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물 재배기의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다만 식물 재배기의 수평이 안 맞거나 컴프레서 안착 상태가 불합리할 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음 수준이 심하면 서비스 접수가 필요합니다 기계실 팬에 간선물이 있을 시 팬이 운전하게 되면 덜어러, 달달달, 다임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간선물을 제거해야 하므로 서비스 접수가 필요합니다 식물 재배기의 팬에 간선물이 있거나 모터 결빙 시 다다닥, 징, 웽 같은 이상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간선물 제거 또는 결빙 방지 등 조치를 해야 하니 서비스 접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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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